엠버도 어느덧 주스탯 4만원에 달성했어요 첫 무릎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앗 빌드스킬 써주고요 10층에서 공속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공속만 먹으면 되죠 공속 아 원킬이고요 어 나 이거 물력키가 없냐 물력키 따로 설정해놔야 되는데 한 40층은 돼야지 좀 본격적인 시작하지 않으려나요 아 50층 때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너도 말고 그거면 되던데 아 4만원 내로 50층이에요 아 진짜로 아 스킬 슬슬 써야되나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빡세 보이네 아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죠 47층이에요 47층이에요 아 쓰자 스킬 아 아 아 우선은 안좋고 아 아 우선은 안좋고 아 아 뷔스 1층이에요 아ㅏ 아 아 뷔스 1층에 아 아 뷔스 1층이 아 또 빠졌어 해방컷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잘 모르겠네 어 빡세다 아이고 씨 바인드 아 이거 아닌데 아 키 바꾸니까 바로 못드려 아이고 아 아 더 때려야 되는데 아 뭐 따라불러야 돼 그거 좀 그건 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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